네 안녕하십니까 봉구봉구 세무사 이봉구의 세무조사 5분 특강입니다 요즘 도시에서 생활하시는 분들 중에 주중에는 도시에서 생활하고 주말이면 시골 한적한 곳에 별장 세컨하우스를 쳐놓고 실링을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제 지인 중에도 주중에는 일산에서 사무실에 있는 일산에서 생활을 하고 주말이면 강화도에 있는 별장에서 생활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주 좋다고 저에게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세컨하우스 한번 짓는 것은 어떠냐 이런 제안을 하시던데요 얼마나 좋으면 저한테 그런 제안을 했을까요 이런 세컨하우스의 로망을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신데요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0년간 정부에서는 세컨하우스 별장에 대해서 사치성 재산으로 봐서 어마어마하게 세금을 부과하는 중과세 정책을 유지해 왔습니다 별장을 사치성 재산으로 보고 중과세 정책을 한 것은 과거 군사 독재 시절에 오로지 경제 개발에 몰두하던 시절에 이 사치성 재산을, 이 별장을 사치성 재산으로 봐서 세무조사도 많이 하고요 이 별장을 소유하신 분들 또 어마어마하게 세금을 중과세 해왔던 것이 여태까지 50년간 유지되어 왔습니다 사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얼마나 중과세가 되는지 수도권에 거주하는 A씨가 춘천이라든가 강화도에 1억 원짜리 별장을 짓는다면 세금 문제가 어떻게 될까요? 먼저 이 A씨는 취득세를 납부를 해야 되는데요 별장을 신축했다 1억 원에 그러면 취득세가 일반 세율의 8%를 더한 그 중과세율을 더해서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일반적인 건물이면 280만 원만 내면 되는데 이것이 별장이라면 3.85배만은 1,080만 원을 취득세로 내야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또 매년 납부하는 재산세는 일반 가세 12만 원보다 33배만은 400만 원을 매년 납부를 해야 됩니다 엄청나죠? 왜 그러냐? 일반적인 주택은 과세표준의 0.1에서 0.4% 재산세를 납부하는 반면에 별장은 4%의 중과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시대가 50년간 참 세상이 많이 바뀌었죠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 그룹에 가입을 했고 과거에 어렵게 살던 시절에는 마이카가 선망으로 망인 시절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한 집에 차 없는 집이 없고 차가 몇 대씩 소유를 하고 있고요 시대가 많이 바뀌었고 소주 수준도 높아졌고 이제 웬만한 중산층도 세컨하우스를 고려하는 그런 시대가 됐죠 그래서 2023년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입법으로 2023년 2월 27일 별장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중과제도 폐지가 국회 본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 3월 14일 정부의 국무회의를 거쳐서 국무회의를 거쳐서 시행의 공포가 됐습니다 그 결과 지금 별장에 대한 중과세 정책은 완전 폐지가 됐어요 폐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폐지 참 잘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방소멸론이 나올 정도로 인구가 자꾸 줄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도시 사람들이 와서 시골에 별장도 짓고 휴양 힐링도 좀 하고 소비 좀 해달라 이런 취지에서 이 별장에 대한 중과세 정책 배지를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별장에 대한 중과세 폐지가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야 그거 참 잘 된 것 같은데 종부세나 양부세는 어떻게 되는 것이야?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어떻게 될까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그러냐? 별장은 상시주거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주택을 하나 갖고 있고 별장을 하나 갖고 있는 사람이 일반 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 이 별장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조심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이 별장을 주택으로 안 보려면 이 별장을 상시주거용이 아닌 휴양, 피서, 놀이 등의 목적으로만 사용을 해야 돼요 여기 힐링을 해보니까 너무 좋다 그래서 아예 눌러서 여기서 눌러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주택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거주자, 비거주자를 준용해서 이 별장에서 183일 이상 만약에 거주를 하게 된다면 휴양을 하게 된다면 주택으로 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별장에 대해서 중과세 정책이 완전 폐지가 됐다 그리고 별장을 사용할 때는 상시주거가 아닌 휴양, 피서, 놀이 등의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된다는 내용을 강조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본구본구 세무사 이본구의 세무조사 5분 특강이었습니다